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우의 궁금증 연구소 제1탄 첫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입단 테스트때마다 제일 오래됐죠? 이어지도 있고 앞으로 더 더 많이 친해지고 싶은 형이기 때문에 저희 첫번째 게스트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되고요 비닐이 진짜 쓰기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비닐 쓰다보니까 너무 계란껍고 뒤에가 얼굴이 안보이네 뒤에랑 이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선우는 비닐을 입고 너무 좋아보인다 좋아보이세요? 잘 어울려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궁금한 것들 여기에 싹 다 적어왔어요 호주에서의 학교생활이나 호주만의 특별한 것들 다양하게 궁금해서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조금 TMI인데 호주 살면서 저는 엄마랑 형이랑 셋이서 살았어요 아빠는 한국에서 일을 하셨어요 엄청 왔다갔다 하셨는데 우리가 같이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진짜 슬펐 거예요 저는 제 어린 나이 인생에 그렇게 슬픈 경우에 공연을 좀 했나 하고 저희 생각에서 자주 왔다갔다 하셨는데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누가 떠나는 그런 것에 적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100%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못 볼 수 있는 그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순간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저는 N.I.2는 좀 다르죠 같이 가야 됩니다 저희는 진짜 저도 지금 좀 되게 신기해요 제 100%를 준 친구들 없어요 제가 7명 빼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제 자신을 좀 가끔 어쨌든 되게 좋게 바뀌었네요 호주에서 교복 있나요? 근데 솔직히 교복 되게 예쁘지 않아요? 뭔가 저희 학교는 진짜 예뻤어요 저희 학교 진짜 좋아요 그쵸? 진짜 좋아요 시설이 너무 좋아요 거의 올림픽급 수영장이었어요 수영해봤어요 그러면? 수영 저 많이 했죠 저 수영 진짜 잘해요 오 제가 애기 때부터 진짜 수영 진짜요? 금형조끼 입으면 단지니 단지니 있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수영 진짜 좋았네요 근데 이거 준비해 오신 게 너무 네 근데 지금 질문이 있나요? 일단 바로 해보겠습니다 형 실제로 캥거로를 보냈어요 길 가다가 캥거로 이따가 막 이러던데 사막을 가거나 숲속을 가다가 이런 캠핑 여행을 많이 갔는데 그럴 때는 진짜 많이 봤어요 캥거로 싸우는 것도 본 적 있어요? 싸우는 거 봤어요 그래요? 캥거로가 그렇게 세다던데 맞아요 제가 봤는데 진짜 세 돼요 와 이거 한 번 보면 그냥 코카 본 적 코카 한 번은 못 본 것 같아요 뭔가 제 지역에는 안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알라 안아본 적 본 적은 너무 많고 안아본 적 애기 때 있는 것 같아요 젠틀하고 큰 바퀴벌레를 본 적이 있다 했는데 호주에는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저희가 하수구가 있었는데 잡초를 막 깐 이런 일 때문에 그걸 열어야 됐었어요 아빠랑 같이 둘이 있는데 열매도 큰 거 아니에요 진짜 영화처럼 그랬어요 오 마이 갓 여는 순간 이게 오 나 지금 완전 손을 좋아했는데 진짜 저는 살면서 그렇게 많은 바퀴벌레 처음 봤어요 2천억 마린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빠한테 미안하다 하고 그냥 완전 먼저 뛰어났어요 아빠 놓고 와요 호주는 눈 안 내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사는 지역은 이제 거기에는 이제 눈이 안 오는데 완전 밑에 쪽에는 눈이 와요 내버린 눈이 와 역시 지구는 신비롭다 저 손한테 영어를 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고 싶은 영어 이런 거 안녕 뭐 안녕? 안녕은 아니고 안녕은 그래요 안녕은 아니고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What do you want to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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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want to have for dinner? 이게 저녁을 못 먹고 싶네요 What do you want to have to dinner? 오 잘하네 예스 오 베리 오 베리 베리 익사이팅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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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의 궁금증 연구소에서의 마지막 캡처타이 선우의 연구소만의 캡처 포즈 너무 좋다 시그니처 포즈 연구소니까 이런 이런 약간 땡킹 이거를 초대 게스트이랑 복합하세요 대박 선우의 궁금증 연구소 오 좋네 역시 또 하나 만들었어 이거에 의해서 이어서 소하트 안 하는지 또 좀 오래됐는데 틀려서 이제 못하게 하트리는 거 아니죠? 이제 할 때 니키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정인 타고 하트 하나 둘 셋 아 이건 내가 센서 부족했다 하나 둘 셋